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땠나요? 오늘 어땠나요? 오늘 어땠나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서 오셨나요? 여기 사는 게 어때? 당신은 재미를 위해 뭐라고 싶냐? 무엇? 무엇이든 도와드릴까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까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무엇입니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 좋아하는 색깔 무엇? 좋아하는 색깔 무엇?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니? 가장 좋아하는 TV쇼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TV쇼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학교는 어디 갔어?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악 유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휴가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휴가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너는 형제 자매가 있니? 너는 형제 자매가 있니?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나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요리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요리를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행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여행을 좋아합니까?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방문하기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날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날씨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해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해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해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운동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운동을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노래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노래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노래를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 유형은 무엇입니까? 악기 연주를 좋아하세요? 악기 연주를 좋아하세요? 연주하기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연주하기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좋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책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까? 좋은 책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까? 좋은 책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까? 커피 어떠세요? 커피 어떠세요? 커피 어떠세요? 당신은 차 또는 커피를 선호합니까? 좋아하는 자족류는 무엇입니까? 알레르기가 있나요? 알레르기가 있나요? 너는 어느 계절은 좋아하니? 너는 어느 계절은 좋아하니? 너는 어느 계절은 좋아하니? 휴일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휴일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시도해 보셨나요? 최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시도해 보셨나요? 최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시도해 보셨나요? 식이 제한이 있습니까? 식이 제한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종류는 무엇입니까? 달거나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입니까? 여행 팁이 있나요? 여행 팁이 있나요? 여행 팁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예술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예술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애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애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형태는 무엇입니까?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이 있습니까?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숨겨진 재능이 있나요? 숨겨진 재능이 있나요? 공포증이 있습니까? 공포증이 있습니까? 나른한 하루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른한 하루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주말에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주말에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까? 콘서트에 가본적이 있나요? 콘서트에 가본적이 있나요? 즐겨듣는 음악 유형은 무엇입니까? 즐겨듣는 음악 유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밴드나 뮤지션이 있나요? 좋아하는 밴드나 뮤지션이 있나요? 좋아하는 밴드나 뮤지션이 있나요? 최근에 좋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TV 쇼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TV 쇼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코미디 또는 드라마를 선호합니까? 당신은 코미디 또는 드라마를 선호합니까? 좋아하는 배우나 배우가 있나요? 좋아하는 배우나 배우가 있나요? 좋아하는 배우나 배우가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공유하고 싶은 좋아하는 요리법이 있습니까? 공유하고 싶은 좋아하는 요리법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박물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박물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혼자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혼자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행에서 가져오고 싶은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여행에서 가져오고 싶은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즐겨 찾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즐겨 찾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여행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여행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도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하기 가장 좋아하는 차량 유형은 무엇입니까? 운전하기 가장 좋아하는 차량 유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야외활동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야외활동이 있습니까? 캠핑 가본 적 있어? 캠핑 가본 적 있어? 캠핑 가본 적 있어? 가장 좋아하는 야외풍경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야외풍경 유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보드게임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보드게임 있으신가요? 비디오게임이나 보드게임을 선호합니까? 비디오게임이나 보드게임을 선호합니까? 비디오게임이나 보드게임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임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임 유형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땠니? 지금 몇이지? 지금 몇이지? 지금 몇이지?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잘 잤어? 휴대폰 충전기를 빌릴 수 있습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빌릴 수 있습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빌릴 수 있습니까? 바깥 날씨는 어때?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좀 드릴까요? 그 가방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 가방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시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집에서 요리하기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요리하기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읽기 좋은 책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는 무엇입니까? 시청하기 좋은 TV 프로그램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시청하기 좋은 TV 프로그램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로 받을 수 있나요?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전에 이 식당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전에 이 식당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전에 이 식당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맥주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맥주 종류는 무엇입니까? 산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산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박물관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박물관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 전시회 유형은 무엇입니까?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 전시회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가 유형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좋은 영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영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는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는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는 집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집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모험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모험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하이킹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이킹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자연경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자연경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시간화, 삶은 계란 좋아하세요? 시간화, 삶은 계란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유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식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무엇입니까? 커피를 마시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커피를 마시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차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차 종류는 무엇입니까? 겨울 계획 있으신가요? 겨울 계획 있으신가요? 음악축제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음악축제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슈핑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슈핑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주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주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비시 또는 맥을 선호하십니까? 비시 또는 맥을 선호하십니까? 요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자전거 타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어? 자전거 타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책 장르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 장르는 무엇입니까? 코미디 클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코미디 클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수영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수영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 토핑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 토핑 유형은 무엇입니까? 펜 또는 연필 중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무엇입니까? 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유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유형은 무엇인가요? 소품 가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호텔 또는 휴가 렌탈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호텔 또는 휴가 렌탈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입니까?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구는 무엇입니까? 가수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전기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수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 유형은 무엇입니까? 댄스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댄스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배우기 가장 좋아하는 춤 유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등산하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아이들과 등산하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얼마입니까? 화장실이 어디에요? 화장실이 어디에요? 최근에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를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영어를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어딘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딘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말에 뭐 했습니까? 저녁 먹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저녁 먹으러 나가시겠습니까? 나 좀 도와줄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오늘 밤파티에 누가 올까요? 오늘 밤파티에 누가 올까요? 설탕은 왜 달콤한 맛이 날까요? 누가 내 책상에서 내 펜을 훔쳤어? 누가 내 책상에서 내 펜을 훔쳤어? 누가 내 책상에서 내 펜을 훔쳤어?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땠나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여기 사는 게 어때? 여기 사는 게 어때? 당신은 재미를 위해 뭘 하고 싶냐 무엇? 당신은 재미를 위해 뭘 하고 싶냐 무엇? 무엇이든 도와드릴까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까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무엇입니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 좋아하는 티비쇼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티비쇼는 무엇입니까? 학교는 어디 갔어?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악 유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휴가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휴가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너는 형제 자매가 있니? 너는 형제 자매가 있니?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결혼하셨나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요리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요리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요리를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행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여행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여행을 좋아합니까?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방문하기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방문하기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날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날씨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해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해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해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춤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춤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노래를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 유형은 무엇입니까? 악기 연주를 좋아하세요? 연주하기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연주하기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좋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책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까? 좋은 책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까? 좋은 책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까? 커피 어떠세요? 커피 어떠세요? 당신은 차 또는 커피를 선호합니까? 당신은 차 또는 커피를 선호합니까? 좋아하는 자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자종류는 무엇입니까? 알레르기가 있나요? 알레르기가 있나요? 너는 어느 계절은 좋아하니? 너는 어느 계절은 좋아하니? 너는 어느 계절은 좋아하니? 휴일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시도해 보셨나요? 최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시도해 보셨나요? 식이 제한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종류는 무엇입니까? 달거나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입니까? 여행 팁이 있나요? 여행 팁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예술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예술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애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애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애완 동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안의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식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형태는 무엇입니까?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숨겨진 재능이 있나요? 숨겨진 재능이 있나요? 공포증이 있습니까? 나른한 하루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른한 하루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른한 하루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주말에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주말에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외출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나요? 즐겨 듣는 음악 유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밴드나 뮤지션이 있나요? 최근에 좋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TV쇼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TV쇼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코미디 또는 드라마를 선호합니까? 좋아하는 배우나 배우가 있나요? 좋아하는 배우나 배우가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공유하고 싶은 좋아하는 요리법이 있습니까? 공유하고 싶은 좋아하는 요리법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박물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박물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혼자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혼자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행에서 가져오고 싶은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여행에서 가져오고 싶은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즐겨 찾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즐겨 찾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여행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여행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도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하기 가장 좋아하는 차량 유형은 무엇입니까? 운전하기 가장 좋아하는 차량 유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야외활동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야외활동이 있습니까? 캠핑 가본 적 있어? 캠핑 가본 적 있어? 가장 좋아하는 야외활동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보드게임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보드게임 있으신가요? 비디오 게임이나 보드게임을 선호합니까? 비디오 게임이나 보드게임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임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임 유형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땠니? 오늘은 어땠니? 지금 몇 시지? 소금 좀 건네 주시겠어요? 소금 좀 건네 주시겠어요? 소금 좀 건네 주시겠어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잘 잤어? 어젯밤에 잘 잤어? 휴대폰 충전기를 빌릴 수 있습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빌릴 수 있습니까? 바깥 날씨는 어때? 바깥 날씨는 어때? 바깥 날씨는 어때?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좀 드릴까요? 그 가방을 운반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시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의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의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집에서 요리하기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요리하기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읽기 좋은 책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 있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는 무엇입니까? 시청하기 좋은 TV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시청하기 좋은 TV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로 받을 수 있나요?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맥주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맥주 종류는 무엇입니까? 산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산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박물관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박물관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 전시회 유형은 무엇입니까?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 전시회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휴가 유형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좋은 영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좋은 영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는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는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는 집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모험 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모험 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하이킹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이킹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이킹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자연 경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자연 경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자연 경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무엇입니까? 커피를 마시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커피를 마시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차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차 종류는 무엇입니까? 겨울 계획 있으신가요? 음악축제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음악축제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슈핑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슈핑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온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주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 주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비시 또는 맥을 선호하십니까? 비시 또는 맥을 선호하십니까? 비시 또는 맥을 선호하십니까? 요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자전거 타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어? 자전거 타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책 장르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 장르는 무엇입니까? 코미디 클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코미디 클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수영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수영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 토핑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 토핑 유형은 무엇입니까? 펜 또는 연필 중 무엇을 선호합니까? 펜 또는 연필 중 무엇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무엇입니까? 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유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유형은 무엇인가요? 소품 가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소품 가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호텔 또는 휴가 렌탈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호텔 또는 휴가 렌탈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입니까?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조깅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구는 무엇입니까? 가수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전기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수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 유형은 무엇입니까? 댄스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댄스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배우기 가장 좋아하는 춤 유형은 무엇입니까? 배우기 가장 좋아하는 춤 유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등산하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아이들과 등산하기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얼마입니까? 화장실이 어디에요? 화장실이 어디에요? 최근에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를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영어를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어딘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딘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말에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저녁 먹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저녁 먹으러 나가시겠습니까? 나 좀 도와줄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오늘 밤파티에 누가 올까요? 오늘 밤파티에 누가 올까요? 설탕은 왜 달콤한 맛이 날까요? 설탕은 왜 달콤한 맛이 날까요? 누가 내 책상에서 내 펜을 훔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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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책상에서 내 펜을 훔쳤어?